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제입니다. 계속해서 종합위원 밭작물 강의 이어갈게요. 밭작물이 11종이라고 했죠. 종합위원 밭작물 마, 양, 고, 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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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콩, 팥, 양배추 마, 양, 고, 오, 감, 감, 감까지 했네요. 오늘은 그러면 이어서 차, 콩, 팥, 콩하고 팥은 세트니까 팥까지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녹차네요. 차가무, 팥. 여행도 많이 가죠. 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가 되는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써 보험증권에 기재된 품목 차고요. 보험료 납입 1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이 되어 있네요. 이듬해에 수확하는 품목, 해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엇방에는 해차에서 해차의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뒀죠. 차나무의 신초를 수확한 것이다. 차나무 보면 이렇게 큰 잎도 있고 잎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신초는 이걸 말해요. 새로 올라온 새싹. 하나의 줄기에 잎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죠. 이것을 일심, 이엽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초를 수확한 것으로 통상 생산자 조합 또는 농협의 수매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5월 10일까지네요. 수확한 것. 그래서 우리 한 개가 5월 10일까지죠. 우리가 이 과목에서 연구, 연구 이야기 나오죠. 연구가 5월 10일만 되면 2판, 4판, 2판, 4판, 공사판 되더라.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거 이 과목에 가서 그건 좀 더 보기로 하고 5월 10일이 수매 기한이 되더라. 보통 우리 4월 9일 고구 이전에 딴 거를 우전차라고 하죠. 녹차를 다른 말로 작설차라고 합니다. 그죠? 작설. 새의 햇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설이라고 해요. 그죠? 우전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딴 것을 우리가 세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작. 그 다음에 잎이 좀 컸을 때 딴 것을 대작 이렇게 가요. 대작은 우리가 주로 물을 끓여 먹는 용도로, 보리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한 것은 이제 뭐 아예 이렇게 이런 큰 잎들도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가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 쓰기도 하죠. 그죠? 먹는 것들은 보통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정도까지 정도는 먹어요. 그죠? 그것까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하재, 종합으로 보장하고요. 자연재해는 폭염까지 해서 대우가 냉동설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죠? 자, 포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개, 수, 재병, 대마, 기, 포에 뭐가 있나요? 저장성에 관한 부분. 저장성에 관한 부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온다고 했죠? 마, 양, 고, 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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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까지 저장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콩, 팥, 양배추에 대한 저장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장한 건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실은. 봉기간입니다. 차는 수확감소보장만 있네요. 우리가 종합위원, 밭작물레 모두 두 가지씩은 있었죠. 경작불농 보장과 수확감소보장이었는데 유일하게 차가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농 보장을 포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1년생이 아니거든요. 차는 단연생이에요. 그래서 차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령도 있죠. 다른 밭작물은 수령이 없는데 차는 수령이 있어요. 몇 년 이상? 7년 이상. 5, 5, 5, 4, 복, 참. 4, 대, 감, 유, 3, 5, 포복, 참. 4, 대, 감, 유무, 5, 반, 매, 살, 6, 자, 7, 차, 8, 호. 그죠? 7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계약체기를 24시고요. 보통은 수확기 종료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봄의 목적이 해차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해차수확종료시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듬해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듬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 옆방에서 이듬해 말이 붙어있는 것들 제가 한번 안기탭 알려드렸죠. 양차복시가 시무시기 가는데 인감을 가지고 하더라. 양차복, 시무, 인감, 양배추, 양파, 복, 복분자, 시금치, 무화과, 인삼, 감귤. 됐나요? 차니까 차도 들어가죠. 그죠? 봄가입금액 한번 볼게요. 가입수확량 곱하기 표준가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현재 업방에서 표준가격이라고 현재 나와있는 것들 오디, 복분자, 차가 그래요. 근데 약간에 보면 표준가격으로 바뀐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뀐 것들은 나중에 이제 아직 우리가 기본서, 이론서가 안 나왔지만 그건 더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업방에서는 오디, 복분자, 차가 가입수확량 곱하기 표준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농업수익감소 보장은 기준가격을 곱했죠. 그죠? 나머지는 가입가격을 곱했어요. 많은 단위 미만 절사입니다. 농지단위로 가입을 하네요. 그죠? 농구 아니에요. 농지단위에요. 보험료는 가지, 손, 방제시설은 없네요. 자, 그럼 방제시설 없는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논작물들이 방제시설이 없었어요. 지금 배우는 차가 없네요. 아직 안 배우는 팥, 고구마도 없었죠. 그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이 보면 방제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안기팁은 논, 차, 논, 논이랑 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논, 차, 팥, 팔면 고생한다. 앞글자를 따서. 논, 차, 팥, 고생한다. 됐나요? 논, 차, 팥,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논, 차, 팥, 고생한다. 또는 생고생한다. 해도 생산비 무섭히 들어가니까요. 그죠? 논작물, 차, 팥, 고구마, 생산비, 보장, 밭작물. 기억을 한번 해두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방제시설도 쭉 저희가 많이 했어요. 방제시설 아예 없는 거. 그죠? 방제시설 중에 관수시설 있는 거. 전기시설 있는 거. 전기시설 있는 것은 전부 옳고. 이렇게 배웠죠? 전기시설 5%. 브로콜리. 그죠? 옥수수. 콩. 그죠? 콩 이렇게. 그 다음에 관수시설 5% 할인은 양양 봄마을의 브라질 콩인고. 이렇게 배웠죠? 양배추. 그죠? 양파. 봄감자. 마늘. 그죠? 브. 브로콜리. 브라질. 콩. 콩. 잉. 인삼. 고. 고추. 이렇게 그죠? 안기팁 활용해서 안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안기하기가 힘들어요. 돌아섬을 까먹기 때문에요. 수확감수 보험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갓피자 그대로 가고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할 때 주는 거예요. 피율은 평수, 미평 그대로고. 1과목에서 차 보험료는 보험금, 보험금, 보험가입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과목에 가서는 차는 조금 독특해요. 다른 것들은 수확량을 산출할 때 그냥 얼마만큼 수확이 됐지? 단위면적당.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얼마만큼이지? 해서 조사대상 면적을 곱해서 바로 수확량을 산출했거든요. 산출했는데 차는 조금 달라요. 만일에 종합위원 밭작물에서 좀 이 과목에서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감자나 차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또는 이 과목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미보상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통치 개수도 배웠고 개수 개수도 나오고 항상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조사하는 게 미보상 비율이죠. 그죠? 미보상 비율인데 미보상 비율은 어떤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죠. 이외의 원인으로 감수한 거기 때문에 수확량이 감수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인증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 제초 불량으로 인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은 다 미보상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량에서는 제외해요. 감수량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감수량에서 제외하니까 수확량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울 때 조사 대상 면적에 있는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수확량을 더해서 수확량을 산출하죠. 그죠?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10, 15, 20, 30, 40%이고요. 미경과비율도 업방에 보면 항상 제일 마지막 란에 업방 미경과비율을 해서 있어요. 미경과비율은 어떨 때 사용하느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사유예요. 있는 사유? 있는 사유를 해서 해지를 해요. 그죠? 책임 있는 사유에 해지를 해요. 그때 한급보험료를 산출할 때 한급보험료라고 내가 남아있는 남아있는 보험료 그죠? 내가 실제로 낸 보험료의 그죠? 미경과비율 그죠? 얼마만큼 기간이 지났지? 그것만큼 계산해서 그 달 수의 미경과비율이 있어요. 그 달 수의 미경과비율을 곱해서 한급보험료를 산출하죠. 미경과비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수치로 다 있어요. 그죠? 미경과비율은 그 품목에 처음 가입했을 때부터 수학기 종료 10점까지 달별로 해서 경과비율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약인수 부분이네요. 본 가입지역은 전국은 아니네요. 전남, 경남.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 녹차밭 유명해요. 광양에도 있고 구레도 있고 전남 쪽이 많아요. 그 다음에 경남에서는 하동 녹차 유명하죠. 하동, 하계 그쪽 녹차들입니다. 농가 주소지 아니고 농지 주소지 가입이고요. 도서지역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가입 자격 같아요. 타작무라고 동일하네요. 실제 경작과는 주된 경작자여야 되고 법인, 외국인, 미성령자, 피안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농협, 농협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그죠? 자, 같아요. 자, 보험 가입 기준은 달라요. 보험 가입 기준은 나머지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보통은 다 보험 가입 금액으로 우리가 얼마만큼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뭐 2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해요?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해요? 5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옆방에서 현재 가입 금액이 아닌 면적으로만 가입하는 거 차예요. 차는 면적으로 가입을 하고요. 최소, 최저 얼마 보험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입니다. 물론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두 개까지 같이 가입할 수 있어요. 인수제한 목적물입니다. 밭작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시기와 보험 시기의 개시와 종기, 그 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이라고 했어요. 왜? 품목마다 인수제한 목적물의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는 보험 가입 면적이 있네요. 보통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보험 가입 금액이었죠. 금, 수, 전, 홍, 가, 시, 판, 용, 농, 하, 일, 기 우리가 과수에서 배웠던 것 조금 차는 그러니까 뭐 밭작물은 조금 완전 맞아떡 따르지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요. 그래도 그죠? 수령 있네요. 7년 그 해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3년짜리 가져와서 심어도 1년이에요. 근데 차나무는 청근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저 아래로 직근성이 있지. 아래로 그대로 직근성 그대로 밑으로 뻗어요. 청근성이 아니고 저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뻗어요. 뻗어요. 그래서 음 차나무는 보통 옮겨 심지를 않아요. 옮겨 심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차나무는 내가 집에서 하분에서 바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하분에 씨앗으로 해가지고 바로 키워야 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차나무 옮겨 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산둘레길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차 많이 심어져 있는 곳들 많죠. 그거 전부 다 옮겨 심으면 심지 않고 씨앗을 해가지고 심잖아요. 옮겨 심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전지로 인해서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30cm가 안된다. 그죠. 안된다 했 때는 가임면적에서 제외한대요. 가임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만일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그 가임면적이 1200이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지를 했어요. 전지를 해서 어 30cm 이하인게 300cm 300cm 30cm 이하가 300제곱미터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가 900이잖아요. 이거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지 안에 OX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특수재배하는거 안됐네요. 원래 하우스재배 안돼요. 그죠. 대부분 다 우리 지금 여기는 종합위원 밭작물에 있는거는 노지재배에요. 노지재배. 그래서 하우스재배 안돼요. 차도 마찬가지죠. 특수재배 하우스에서 촉송으로 재배하는거 안되요. 품목 혼신될거 안되고요. 자 동상의 피해로 이거는 하나 추가되었네요. 차나무만 그죠. 보통은 전정 비배관리 또는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소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이런데 동상의 피해로 라고 하나 더 문구가 들어가있다. 그죠. 봐주시고요. 시음용구 재배 안되고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에서 일부만 가입하는거 보통은 일부만 가입하는거 안되요. 여기까지만 남아있죠. 근데 어떤 목적으로 하면 안되요. 차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거 조경수로 재배로 하는거 안된대요. 차도 조경수로 재배합니다. 근데 그건 안된다구요. 그죠. 관상용도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부지는 다 포함되는거고 그죠. 공통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재래종 외에 외국품종 안되요. 그죠. 재래종 녹차나무여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품도 중국산 이나 뭐 일본산이라던지 이런것들 중국 그 차나무도 많잖아요. 그런거 안된다는 얘기에요.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안되요. 예를 들어서 말차 경작하는거 안되요. 말차는 어떤거냐면 제가 요거 차 요거 이렇게 차전에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녹차잎을 우린거에요. 근데 녹차잎말고 녹차가루 가루를 가지고 분말돼가지고 바로 마실 수 있는 것을 말차라고 하죠. 그죠. 말차는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고 일본에서 많이 먹죠. 그죠. 말차 재배는 차나무를 재배할 때 재배하는 것부터 조금 달라요. 보통은 차나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거죠. 이렇게 재배하죠. 이렇게 그죠. 밖에서 근데 말차는 이렇게 차각망을 씌워서 말차 재배하는 것은 따로 재배해요. 그래서 조금 재배하는게 다릅니다. 그래서 말차 재배하는 것은 안된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밭작물 중에 가입 면적으로 가지고 인수제한하는게 차나무네요. 그죠. 그러면 종합위원 밭작물 외에 어 어 아니 밭작물에 밭작물 중에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안남문도 차나무 근데 그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하는 것은 복분자 두개는 따로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죠. 과수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하는거 복분자 종합위원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하지 않는거 차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방금 나무수령을 한 번 했었어요. 그죠. 3 5포복참 4 대감유무 5 반매살 6자 7차 8호 8호두는 21년도에 들어왔죠. 그죠. 419도 들어왔어요. 그죠. 자 무화과 같은게는 4년에서 9년까지 라고 되어있죠. 나무 같은 경우 그래요. 감귤 감귤은 어때요. 그죠. 재식재배한거 그냥 재식재배한것은 4년 고접한것은 2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그런것도 구분해서 암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수확량 농지별 비배관리 재배방식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예상수확량 단위면적당 예술수확량이면 그냥 1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 되어야 될텐데 업방에는 또 1000제곱미터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업방에 있는대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평년수확량은 다른것들하고 다 동일합니다. 앞에 우리 변경된것들 모두와 같아요. 변경된것들 어떤건가요? 신규로 가입했을때 표준의 100%가 평년수확량이 되더라. 평년의 기후조건 평년수준 농지기후도 평년수준 재해도 평년수정 통상적인 영능활동으로 평년수준으로 다 한거에요. 했을때 수확할수있는거라는 얘기죠. 용도는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지급시에 어떤거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더라. 왜 평수미평 이렇게 가니까 그죠. 최근 5년이 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요. 5개년의 수확량 만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뭘로 표준수확량을 가지고 가입의 수를 가지고 가중평근한거죠. 그죠. 그리고 신규가입시에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의 50에서 100%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하게 되구요. 자 수확량 자료가 있어요. 그죠. 평년수확량의 한도는 그 당에 가입하는 표준수확량의 130%가 되겠구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 분의 c는 같습니다. a는 과거평균수확량 b는 과거평균표준수확량 y는 과거수확량 산출론도 횟수 c는 표준수확량 이거 가로노키 나오면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을 때 구분하죠.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표준과 평년의 110% 중 큰값 맥스 사고가 발생했어요. 조사수확량과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값 같습니다. 예시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예시문제 출제할 수 있겠다. 그죠. 구입 가입 가능한 면적 합계를 산출하시오. 먼저 가입 가능한 면적이 어떤 것이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가 농지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 보성 가능하다. 그죠. 2000제곱미터래요. 근데 이거 함정이죠. 우리가 보통 나무수령을 우리가 암기했던 것은 다 어떤 나무수령이냐면 가입연도의 나무수령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줬어요. 수확연도 나무수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의 수확하는 이렇기 때문에 수확연도를 하려면 무조건 가입연도에서 플러스 1년을 한거에요. 그죠. 차나무는 그러면 7년이 가입연도에요. 수확연도로 가려면 몇 년이 되어야 되나요. 8년이 되어야 돼요. 8년 이상인거 찾아야 돼요. 7년 안돼. 그죠. 우선 7년 안돼요. 그럼 가 농지 안되네요. 그죠. 자 나 농지네요. 어 면적에서 안되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되겠네요. 자 다라마 되겠어요. 근데 다에 뭐가 하나 붙어있어요. 1200제곱미터인데 차나무 높이가 그죠. 아 이거 하나 빠졌네요. 30cm 미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차나무 높이가 30cm 미만인게 몇 개 얼마나 포함되어 있다. 300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정해놓을게요. 30cm 미만인 곳이 300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총 얼마에요. 300이면 900이 되나요. 900제곱미터가 되네요. 900이면 면적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거 뭐 요거 두 개네요. 자 가입 면적이니까 1500 1500제곱미터 플러스 2000제곱미터 하면 3500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가입 가능한 것은 라마 농지 됐나요. 차나무 인수에 관한 그래요. 공통 인수상 공통으로 막 들어가는 것들 빼고 좀 특이한 거 3가지 이상 적으세요. 이렇게 했네요. 수령은 적을 수 있죠. 왜 수령은 다 각각 다르니까 7년 미만인 경우 안된대요. 깊은 전지로 차나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몇 센치 30cm 이하인 경우 는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대요. 그죠. 아 이것도 그러면 문제에서 30cm 이하인 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제를 특수재배 안된대요. 그죠. 일부가입 안된대요. 그중에 농지에 관상용이나 조경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안된대요. 다음에 재래종 외 일구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안된대요. 그리고 말차경적하는 거 안된다 그랬죠. 차나무에서 주로 받아야 될 것은 좀 다른 거 가입금액이 다른 것은 가입상량 가입가격인데 표준가격을 곱했던 거 보통은 다른 품목들은 보험가입금액을 가지고 얼마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어 이렇게 했었는데 차나무는 면적을 가지고 하더라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더라 보험시기가 보통은 수학기 종료시점인데 여기는 해차 수학 종료시점으로 돼있더라 이듬해 5월 10일까지더라 그죠 인수제한 목적물에 특이한 것은 당연히 봐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해서 차나무 정리할게요 차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요즘은 워낙 그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 차 문화가 뭐 녹차라기보다는 그게 커피 문화예요 그죠 커피 붐이 커피 붐이 어느정도 막 인기가 있다가 사과를 둘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구요 예전에는 커피숍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죠 그죠 술문화보다는 차 문화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구요 음 예 오늘 간 게 여기까지 할게요 차 공부하셨으니까 그죠 혹시나 잠오시면 밤에 잠이 올 때 잠을 깨는 건 커피도 도움이 되는데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인후작용 물론 차는 다 인후작용을 많이 하죠 커피든 녹차든 하지만 커피의 카페인은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는 반면에 녹차에 있는 카페인은 인후작용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몸에서 배출된다고 하니까요 잠 깨실 때 커피보다는 녹차도 한번 음영해 보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previous scratches 조리법 cannot